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천궁사 혜원입니다 자 이제 갑진년을 또 맞이하는 양띠분들의 신년운세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양띠분들 또 양띠분들은 신년운세는 좋은 쪽으로 풀리는데 양띠분들의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낱말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아도 안 듣습니다 외골수에 외통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거는 머리들이 좀 좋은 쪽으로 조금 대범할 때는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남자예요 남자 오히려 남자들의 양띠들은 여자예요 반대로 반대인 성향 좀 바뀐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 고집 안 하는 소띠 고집 세다 하지만 양띠 고집 대단합니다 외골수 고집 그런데 앞에서는 듣는 척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서 꼭 일을 그르칩니다 이것만 주의하신다면 조금 좋고요 양띠는 제가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했던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은 문서적인 운이나 이런 것들이 잘 풀려요 내년에 부동산 쪽으로나 이런 문서적으로 양띠분들은 잘 풀립니다 뭐 시작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신다면 잘 풀리는데 40대 양띠분 있죠 이분들 또 그리고 30대 양띠분 이 기미생 양띠분들이 조금 내 뜻대로 사방이 막혀서 안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다른 띠들은 나이를 안 짚어드리는데 양띠분들은 특히 46세에 접어드는 양띠분들은 조금 막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왜냐면 자기에 따라서 좀 일적으로 운기가 딱 막혔을 때는 그걸 좀 풀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고띠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40대 요 분들만 조금 주의해서 가신다면 양띠분들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래도 잘 풀려갑니다 잘 풀려가고 내년에 양띠분들은 저는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들어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같이 칠성주리세라든지 이런 신가물의 사람들은 내년에 신의 발동이 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평상시하고 뭔가가 틀리고 이럴 때는 항상 꼭 여쭤보세요 천국사 오셔서 여쭤보시고 아니면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고자 하는 문서적인 거나 이런 거 잘 잡으셔서 24년에 꼭 좋은 쪽으로 그동안에 양띠분들도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으니 값진 연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기운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동안에 문서적인 거나 부동산이나 못 이루었던 것들이 있다면 꼭 이루셔서 거기에서 또 내가 새로운 보금자리도 마련하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일도 생기시고 좋은 일들이 가족 간에도 항상 이렇게 좋은 일들이 모르겠어요 이분들 양띠분들은 가족 간에 항상 올 값진 연애 좀 화합한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불화가 없이만 간다면 흐름으로는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